법적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마련해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. 지난 9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각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해법에서는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.1%, 정부와 공공기관은 3.4%로 정하고 있습니다. 반면 아직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적은 수치를 보이는 상황입니다. 고용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.08%로 기준에 미달하는 실정입니다.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실제 취업에 성공해도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체계, 환경적 여건 등의 부족으로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. 이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왔었습니다. 이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.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개선,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, 전담기관 설치 등을 촉구하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. 기상캐스터